으으 감히 나에게 무례하구나 이 아이들의 벌어놀이 어서 이 아이들에게 저주를 걸어주소서 안돼 제발 내 친구들만은 으으악 나에게 저주를 걸다니 이 아줌마가 용서할 수 없어 으으으악 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다 맞는 말이잖아 죄송해요 공주님 저 아이들 대신 제가 사과할게요 저주에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 안되겠어 모래공주를 잡아야 돼 꽉 붙잡아라 잡을 악